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행.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으시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임혜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KBS 송영 특집 위어 히어로 이명웅 단독쇼가 올 연말 최고 화제거리입니다. 12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어제 녹화 공연을 마쳤는데요. 12월 26일 9시 15분 KBS에서 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2월이 우리 임혜원님의 열기로 아주 뜨거운데요. 연말 임혜원 단독쇼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시청률입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추석에 나훈아 콘서트는 29%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또 나훈아 신드롬과 열풍을 만들었죠. 올 추석 심수봉 콘서트는 11.9%의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아주 나름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혜원 콘서트는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훈아의 29%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넘어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KBS 송영특집 임혜원 단독쇼가 꿈의 시청률 30%를 넘긴다면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떠오른 임혜원님이 2021년 대세 슈퍼스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2022년에는 트로트의 세계와 K-트로트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 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12월 10일 어제 임혜원님의 단독 콘서트 녹화가 킨텍스 홀에서 있었는데요. 그 열기가 무척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길을 줄게 서서 차례를 지키며 입장하는 모습과 설렘으로 가득 찬 팬들의 모습에서 임혜원님이 주는 메시지, 우리 힘든 시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라는 메시지가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I am hero, we are hero, we are hero 어제 아는 친구가 킨텍스 주변에 살아서 잠깐 가보았다고 하는데요. 임혜원님이 출근과 퇴근할 때 팬들은 정말 오른바다가 될 정도로 기뻐했고 또 아주 환호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혜원님의 모습에 감격의 도간이었다고 하는데 임혜원님도 우리들에게 더욱 선물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네요. 단독 콘서트를 방송을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난리가 났대요. 그 열기의 현장이 그날만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임혜원님의 장막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히어로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하네요. 정말 매력적인 감성 보컬에 독보적인 가수님, KBS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라고도 하신 분이 계시고요. 울림이 있고 히어로 노래를 들으면 행복하고 힐링이 되어라고 하는 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단독 콘서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대형 가수분들과 같이 국민 가수만이 할 수 있는 방송국 콘서트에 임혜원님이 단독 콘서트를 방송한다는 것은 정말 임혜원님의 대세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대형 가수 이미자, 나훈아, 심수봉님과 같이 콘서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임혜원님은 두 시간을 혼자서 콘서트를 했다는 것은 이제 가수 6년차 임혜원님으로서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정말 대단한 내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네요. 팬덤 영웅시대와 같이 막강 화력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선물을 주는 임혜원님이 누구보다도 멋진 이번 KBS 단독 콘서트에서 시청률 29%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KBS 송영특집 임혜웅 단독 콘서트의 시청률이 30%를 넘긴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 K-글로벌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상상만으로도 멋진 일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날 시청률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까요? 우리 모두 임혜원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